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만 미치도록 사랑하는 천혜자입니다. 오직 삼성 바라기! 삼성의 미친 천혜장! 아직까지도 삼성에 집착하고 있다. 집착 그게 어느 정도 전 끝날 때 안 됐냐? 간혹 물어본 도 있는데 내 인생에는 포기란 없다. 10년 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2030년 12월 31일 졸업식 그때까지는 갑시다. 그 이후로는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이제 벌써 2년 했고 3년 차잖아. 앞으로 8년 정도 남았는데 줄기차게 하자고요. 투자라는 게 그래요. 혼자 하면 외로워. 외롭고 쓸쓸해요. 나는 안 울어. 캔디잖아. 우리 구캔디님 어디 갔어요? 요즘 안 보이던데. 하여튼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같이 하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 별거 없어요. 같이 손에 손잡고 하면 됩니다. 핸디인 핸드 아니에요. 오래 가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같이 오래오래 같이 가면 돼. 어떻게 보면 머나먼 여정을 가는 거야. 천회장은 빨리 돈 좀 벌고 여유가 있으면 이게 뭔가 가고 싶어. 어디 산티아고 슬래기를 가고 싶어. 산티아고. 이 슬래기를 가면서 계속 걷고 싶네. 오래라 내려가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이게 봄에 가야 다 좋다던데. 봄에. 이제 코로나 풀렸는데. 한번 스페인 쪽 가보고 싶네요. 거의 제가 저희 버킷리스트 중 하나예요. 산티아고 슬래길. 꼭 인생에 한 번은 가보고 싶습니다. 언제 가겠어. 맨날 말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빨리 실천을 해야 하는데. 저도 답답해요. 가가지고 아름다운 자연과 그런 멋진 유적들. 그리고 걷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아. 그 생각을 통해서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나의 미래를 다시 한 번. 열심히 달려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꾸면서. 그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걷다 보면 좋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결정도 하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걷는 운동보다 좋은 건 없어. 뛰는 것도 좋겠지만. 뛰다가 하면 관절 나가요. 절대 무리하게 뛰지 말고. 걸으면서 우리 한 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투자도 마찬가지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전 자기 자신과의 줄다리기인 것 같아요. 줄다리기. 밀당을 잘해야 한다. 밀당. 그리고 너무 사고팔고 하지 마세요. 이게 사팔 정신이 뛰어나면은. 결국 나중에 남는 것도 없고. 수수료만 잔뜩 주더라고. 수수료. 증권사 좋은 일만 시키더라. 증권사. 우리가 증권사 좋은 일 시킬 필요 없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잘 하실 텐데. 천회장은 항상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돼야지. 천회장도 잘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 불경기가 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최근에 보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의 가족들이. 가족이. 가족이 최근 들어서 삼성 케어 플러스를 신청을 했답니다. 삼성 케어 플러스가 뭐냐 보니까. 10년이 다 돼가는 냉장고 세탁기가 고정될까 우려돼서인데. 김 씨가 원래 가전을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요즘 금리도 오르고. 물값도 지속고. 아주 빠듯해. 힘들어. 새것을 사기보다는. 일단 기존 가구를 미리 미리 관리해서 오래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집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가전관리 서비스가 주목받네. 가전관리 서비스. 오래된 가전을 새것으로 바꾸기보다는. 미리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아가지고. 수명을 늘리는 거야. 수명을 늘려가서. 불필요한 대규모 지출을 줄이자. 줄이자. 허리띠를 졸라매자. 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삼성전자에 따르니까. 지난해 삼성 케어 플러스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한 50% 정도 증가를 했다요. 삼성 케어 플러스가 뭐야. 월 1만원이야. 1만원 내외로. 요금으로 삼성 가전을 최적의 성능. 상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랍니다.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이 됐다고 해요. 아주 좋아요. 이런 서비스를 여러분들 꼭 한번 받아보십시오. 아주 좋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특히 가전 케어 신청 건수가 두 배가량 증가를 했는데. 전문 엔지니어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 그래가지고 제품을 점검하고. 필터 등 소모품도 교체를 해줘요. 발생 가능한 오래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고. 고장 발견 시 원스톱으로 수리까지 가능하다. 야 이거 좋다. 내가 봐도 내가 관리할 필요 없겠네. 알아서 탁탁탁 해주잖아. 이런 걸 여러분 하지마. 삼성 케어 플러스. 얼마 좋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이렇게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 전문 세척도 해줘요. 전년 대비 50% 증가를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에어컨 서비스 신청이 전년 대비 두 배 늘었어요.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기 전인 4월에서 6월에 신청이 집중이 된데. 때이름 무더위가 반복되면서 미리 세척받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하는 거지. 삼성은 소비자 니즈 변화에 맞춰가지고 2월에서 4월에 세척 등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한테는 비용 할인 등 혜택을 준답니다. 그래서 얼리버드 프로모션.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여러분들 빨리 하세요. 갖고 있는 분들. 삼성전자 서비스는 증가하는 고객 수요를 고려해가지고 외근 엔지니어 중 가전제품, 전문 세척, 전문 세척, 케어 이런 걸 수행할 인력을 점심적으로 확대를 할 것 같아. 내가 보면 앞으로 가전 쪽에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날라다니겠는데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면 가전이 더 많이 팔리지 않겠어요? 제품들이. 삼성전자 서비스도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위생과 실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다 보니 가전제품을 세척과 관리받으려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고객의 수요 증가에 맞춰서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야. 일각에서는 뭐라냐. 최근에 불경기로 지출을 줄이려는 가구가 늘어나 가전의 사전 관리 수요가 증가했다고 분석을 하는데 당장 수백만 원짜리 새 가전을 구매하기보다는 소정의 금액을 들여서 기존 가전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오래 쓰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은 고장이 안 나더라고. 냉장고 써보니까 한 10년씩 가더라고. 15년 막 이렇게 써요. 어떤 때 20년 쓰면 돼 있어. 제가 제일 많이 쓴 게 17년까지 써봤네. 고장도 안 나. 지난해 하반기에 보니까 전세계 가전시장 침체는 최고지에 달았어요. 수요 극감에 원자재값 상승. 하여튼 악재가 겹치다 보니 재고가 막 극혁히 늘어나는 거야. 재고가. 시장 조사업체에서도 전세계 TV 출혈황이 20년에 2억 2,535만 대. 정첨 딱 찍고 21년 2억 1,350만 대. 22년 2억 4,500만 대. 약간 좀 줄어드네요. 감소하는 추세네. 지난해 4분기 국내 수출액이 15억 9,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8% 극감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여튼 가전 서비스 활용하시고 앞으로 삼성자가 이쪽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케어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주주로서 환영하고 삼성 제품 많이 유행해 줍시다. 아일러브 삼성이다. 아일러브 삼성. 오직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되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오직 삼성. 아멘